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상증자 세 번째 시간 유상증자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 유상증자의 절차는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이 비교적 간단한 얘네들의 절차가 아니라 주주배정 방식의 절차를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주배정 방식은 먼저 기존 주주에게 지분에 비례해서 세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 저번 시간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신주 인수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 세 주식 안 팔린 거, 즉 실권주 안 팔리고 남은 주식을 실권주라고 그랬죠? 이 실권주를 주주가 아닌 다른 일반인에게도 살 수 있게 하는 일반 공모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데요.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예정 발행가, 1차 예정 발행가라고 하는데 이걸 확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 주식이 한 달 동안 예를 들어서 한 만 원 정도, 만 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새로 발행할 신주 가격이 신주 가격. 신주 가격을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예상하기에 요거보다 좀 싸게 할인해서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주 가격은 한 8천 원 정도로 할까라고 하는 게 1차 발행가야.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합니다. 공식 봐도 막 머리 아프죠? 그럼 여기 보면 여기 기준 주가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이 주식의 한 달 동안의 주가를 살펴본다 그랬죠? 그 살펴본 주가가 기준 주가고 여기에 할인율을 이용해서 이렇게 발행가를 구해요. 그러면 주가보다 적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거 근데 몰라도 돼. 이런 식은 그냥 몰라도 되니까 보는 순간 이 공식을 보는 순간 기분 확 잡치죠? 그러니까 그냥 몰라도 된다고. 없애버리자고요. 그래서 대충 여러분들은 아 그러면 주가보다 좀 싼 가격으로 일단 신주 가격은 8천 원에 팔 거야 라고 이렇게 확정을 지어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봐봐요. 이거 우리 12번째 시간 우리 주식용어 12번째 시간인가 그때 권리락에 대해서 배웠죠. 권리락은 뭐예요? 그렇죠. 신주 배정 기준일 이걸 기준으로 여기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한테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주주인 사람들한테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 신주 인수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전날이겠죠. 보통. 그때 뭐가 일어나? 권리락이 일어나. 이 기준. 이건 여러분 권리락 수업 한번 들어보세요. 미리 찍었으니까 지금 설명 안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신주 배정일 기준으로 주주인 사람들은 이제 뭐를 할 수 있냐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 인수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도 많이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 하나 알아두면 어디 가서 아는 척하면 여러분들 주식에 대한 엄청난 고수라는 소리까지는 못 들어도 웬만큼 주식 중수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초보들은 이런 존재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이런 이제 유상증자 할 때요. 이 주주 배정 방식에서 신주 인수권을 이거를 팔 수가 있어. 팔 수가 있어. 이거를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신주 인수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기존의 주주가 주주가 있잖아요. 신주 인수권이 있으면 이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이 앞으로 발행될 신주를 살 수도 있고 자기가 근데 주식을 더 이상 사기는 싫어. 그렇지만 이 권리가 있죠. 그럼 이 신주 인수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어요. 이런 사실이 있던 거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주식 오래 하시는 분들도 이거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꼭 알아두세요. 아 신주 근데 이거를 천년 만년 팔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를 사고 팔 수 있는 기간은 보통 5일 정도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주주가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주식을 이 신주 인수권을 갖고 새 주식을 더 살지 아니면은 신주 인수권을 그냥 팔아 팔아가지고 이거에 대한 값만 받을지 이거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주주 보호를 위해서 안 살려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 신주 인수권을 거래할 수 있게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1차 발행가가 여기 나왔는데 한 번 더 한 번 더 이 언저리에서의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좀 흘러가거든요. 흘러가는데 보통 주식이 좀 떨어지는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때 한 번 더 아까 우리가 봤던 보기 싫은 그 식 있죠. 그 식과 비슷한 식을 이용해서 2차 발행가를 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2차 발행가가 한 7천원 정도 나오죠. 7천원 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는 왜 2차 발행가라고 그러고 최종 발행가라고 적어놨냐면 두 번 신주 가격을 한 번 계산해 보잖아요. 그래서 신주 가격은 1차나 2차 중에 싼 놈을 신주 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8천원인데 여기에서는 7천원이었죠. 그러면 이 주주가 청약을 할 때 얼마에 사는 거예요? 7천원에 한 주당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8천원이었는데 이때 만약에 9천원 나왔어요. 이때 만약에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지고 이때 계산해 봤던 9천원 나오면 얼마에 살 수 있어? 그렇죠. 이걸로 사는 게 아니라 더 싼 8천원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 그렇죠. 주주들한테 먼저 주식을 사라 그러는데 싼 걸로 주주들이 살라 그랬지 더 비싼 가격으로 살라 그러겠습니까? 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주들한테 주는 이유가 이 기존 주주들한테 어느 정도의 권리를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거니까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 두 중에 그래서 이렇게 두 번 계산을 하는구나.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러면 봐봐요. 이제부터는 뭐 당연한 거죠. 주주가 처음 청약을 해. 이 주식을 예를 들어서 9천원이 아니라 7천원 나왔다 그러면 7천원에 살려고 청약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다 안 팔리면 그 다음에 실권주 공모하고 그 다음에 신주 상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식을 조금 하시던 분들도 이 유상증자 과정을 잘 모르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고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대충 한 만원 정도 되는데 대충 주가가 한 만원 정도 해서 왔다 갔다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할인을 받아가지고 한 8천원에 1차 발행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신주 배정 기준으로 해서 권리락도 생기고 그죠?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도 짧게나마 거래를 해줘서 주주들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2차 발행 예정가를 해서 이 둘 중에 싼 거 예를 들어서 여기 7천원 나왔으면 싼 가격으로 주주한테 먼저 청약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남으면 실권주 공모하고 신주를 상장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문 기사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주식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유상증자 얘기할 때 신주 인수권 얘기 엄청 많이 합니다. 신주 인수권 얘기 엄청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권리락이라든지 신주 배정 기준일이 언제? 라고 해서 사실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주 배정 기준이 제일 중요하겠죠. 요거를 기준으로 권리락도 일어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날짜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할 때는 요 과정들 어디쯤 와 있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요게 요렇게 두 번에 나눠서 측정하는 경우에는 요 기간이 좀 길어요. 요 유상증자 하는 기간이 한 뭐 한 두 달에서 두 달 반 정도 걸리는데 그때 사이에 주가의 변동이 있잖아요. 그거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 측정을 합니다. 거기서 낮은 가격으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신주의 가격을 정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유상증자의 요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주는 유상증자 마지막으로 유상증자를 했을 때 자본이나 자본금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오늘 재밌었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